안녕! 쥐뻬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겨웠어요 리사. 와영님을 새로 올려주신 영상 너무 시원하고 예쁘네요. 거기에 주도님을 러블리한 파랑을 깨까지 더해드린 이 금상첨화인데요. 오늘도 저를 놀러주시는 쥐뻬 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요? 쿼하하! 그러니 웃기시다. 아니,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갑자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시니 당연히 웃기죠. 에? 쥐뻬야 메리 크리스마스! 쥐뻬야 메리 크리스마스! 쥐뻬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헐, 뭐지? 또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메리 크리스마스! 헐, 거니! 깨, 기초순이 딱 기절!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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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뭐야, 우리 뽀뽀 기절했네! 그러게 우리가 너무 리얼하게 존장했나보다! 근데 엄마는 아까부터 뭐 또 실겁게 재야 딸기우유? 내가 너들 엄마 아노데이 쫙쫙쫙. 어, 엄마가 아니라면 기절! 헐, 거니 같이 놀 사람이없네. 애께받고 다시 실시간이 퀴즈뻔입니다 짱구덕지님 안녕하세 죄송해요 렉걸려 나 딱히 할 일 없는데 왜 아 미안 생각해보니 주말에 실시간 켜야돼서 수진은 벌써부터 차단계에서 좋겠다 짱구덕지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방학이 길어지니까 학교에 가고 싶고 싶어지기도 하니 예선생님도 뵙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네 학교에 가는게 불법이라고요 그럼 학교에 평생 안가도 되는건가요 킥킥이야 오 신난다 아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학교를 했다는 말도 거짓말이였어요 짱구덕지님 처음 뵙지만 저도 존경해요 야 김지포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아 거짓말 바이러스가 퍼졌으니까 이 말은 사실은 내가 엄청 예뻐 보인다는 말 거짓말 바이러스가 사라졌네 짱구덕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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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고가 유학을 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난 또 벙고 1박 2일에 제대로 여행갔어 휴가 요리하거니요 와 근데 요리는 왜 배우시게요 와 그러시구나 멋지세요 엥 그러고보니 다들 꿈이 요리사이시네요 하하하 잠시만요 무슨 쿠키 냄새가 나는데요 엄마가 맛있는 쿠키 만드셨나봐요 저 잠깐 쿠키 좀 먹고 올게요 롤롤롤롤롤 쿠키 만드시는 중 와 엄마 지금 쿠키 만드시는 거예요 대박 어허허 식탁에 밀가루 반죽이 보이길데 쿠키 좀 만들어 보았단다 어때 냄새 죽이지 엄마가 사실은 꿈이 요리사거든 호호호 아 우리 엄마 꿈도 요리사이시구나 그럼 한번 요리사가 꿈이신 엄마필 쿠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얌 으챗챗챗 지치뻔 왜 그러니 맛이 없니 엄마 도넷챗 뭘로 만드신 거죠 도저히 먹을 수 있는 쿠키가 아닌데요 그 그래 어디 한번 년체 아 뭐야 그럼 아까 식탁에 있던 하얀먼지가 밀가루가 아니었던 거야 어 그거 아까 집분언니가 가져가내던 슬라임이었는데 뭐 뭐라고 슬라임을 식탁에서 가지고 놀고 치우지도 않고 그냥 두었다고 치즈가 올라간 예쁜을 끓여서 실시간에 키윤티팜니당 애교 올라간 치즈 너무 귀엽구나 아 치즈 분이 생각난 건데 우리 심심한데 하우스도 하나 키울까 햄을 키우자고요? 햄을 어떻게 키워요 햄스터맨 몰라도 어 엄마 햄이라고 안 했는데 햄스터라고 했는데 아 아뇨 햄스터맨 소화하는 일이 헐 너 뭐냐 너야말로 얼굴이 이쁘면 뭐하냐 인성이 파창했는데 헐 너 뭐야 갑자기 징그럽게 난 너무 무시 안녕 종아리가 제 자신으로 돌아오면 그때 차단 풀어줘야겠다 쑥쑥쑥쑥쑥쑥쑥 엥 지금 내가 뭘 본거지 빗도루가 혼자 움직이는거임 야 나 혼자 청소하는거 안보여 눈잇고 양심있으면 같이 청소 좀 하시지 자 잠깐만 지금 빗도루가 혼자 움직이고 나한테 말도 하는거임 기절 에이 기다렸네 아휴 오늘도 너 혼자 청소해야겠군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결혼국이 생각나는 날께로 실시간에 키윙기해봅니다 렛잇고 렛잇고 아 정말요 근데 이준찌우님은 제 채널에 어떻게 들어셨나요 아 넌 안져봐도 되겠네요 알고리즘이 유행진한건 안띄어지거든요 사실은 아 넵 개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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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개구리 안녕 김지 뻔한 개구리야 헉 아 아까는 빗자리가 말하더니 이제는 개구리가 말을 한다 하기절 앵 자는건가 똥이랑 헉 자고 어 어떻게 알았어요 아 유튜브하니깐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누가 말하는거지 정아리 그런씸 아 아리가 말해줬구나 그것도 거짓말해 잠시만 어 정말 고마워 니가 지금 구독해줘서 현재 구독자가 5135명이야 유리님 안녕하세요 아 혹시 유리님도 유튜브 하시나요? 어 5년동안이나 하셨다고요? 그럼 저보다 구독자가 더 많으시겠네요 에? 뭐야 무명이시잖아 죄송하지만 반모 안맞아요 박수린이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유리님 아닌데요 갑자기 반모 받기 싫어서 그런건데요 저 적용영상이요? 어쩌지 유리님 바로 들켜버렸네 그래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저거를 내리자 저 저기요 그게 에? 융차 바이러스라고요? 아하하하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진짜 융차했는데 융차 바이러스 때문에 융차한거 안걸렸다 여러분 그럼 이마실시간 까요 이마실시간 까요 조마 참기때들 치우리로 스위ppe 우리 week